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원래 예정에는 롤성대모사는 1탄에서 끝을 내고 다른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는데 감사하게도 롤성대모사를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또 다른 챔프들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연습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1탄에 힘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2탄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 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냥 재미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돌풍이여 내 명을 따르라 바람의 힘을 마음껏 부리세요 만물에 존재하는 균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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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하여 그래 쇼핑몬에서 이렇게 작은 표창도 팔더라고 스타벅스 카드예요 입조심해 꼬맹아 흑백화면 보기 싫으면 말이지 빵 통째로 삼켰지 거긴 춥다고 서린을 화나게 하지마 분명 후회할걸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마 진자야 그 사과 머리 위에 올려봐 네 나는 무기입니다 전 날카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가 안달합니다 정의의 장총을 만나보시죠 캘리브레이팅 빵 헤드샷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어둠은 날 감추는 장막 평화가 올거라구요 이이아 이 세상에 꽁꽁 얼려치지 내가 냉기의 화신이다 싹 날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 없어 가만히 좀 있어봐 총 좀 쓰게 우리의 뜻은 하나다 우리의 눈이 되어라 흐흐흐 흐잇 빵야 장난은 끝났어 놈들은 내 차지야 이젠 비로도 소용없거든 구미호를 꼬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롤성대모사 2탄도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일 해보고 싶었던 챔프는 올라프 형씨였는데 제가 중간에 그걸 했다가 기침을 했는데 목에서 피가 나와서 역시 브로마씨야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야밤의 이마늘로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쁘게 예쁘게 소통해요 참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도 계속 이제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유저분들은 여기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아 이거? 으읍